언제는 드세요? 어서와 어서와 우유야 성아들 봤어 왜 춤추냐 hypnone님과 왔는데 다들 청년이네 애들이 우리 애기가 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문단이라 애들은 다 주무줬 미친아 저는 이렇게 Workshop를 해야 하는데 미친 이 쪽으로 우리 애기가 자고 이렇게 방에다 갖다 놓고 방에다 온전한 아이디가 너무 무시 없네 은영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서 왜 이렇게 해야지 엄마가 볼 거 아냐 안녕 엄마 얘들이 다 왔어 지금 무사히 그래 얘네들이 태진이가 보던 태진이가 보던 출연하는거야 봐 인사도 해 인사도 안녕하세요 그럼 엄마 아빠 다 보지 친구들 안녕 그래야지 우리 여기 왔다 그래 아이고 자 무사히 도착했어요 이제 짐 풀고